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식문화, 부처님 당시 음식문화에서 금지식으로 개고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개라고 하는 거를 영물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얀 마음 뱉고, 일본의 하치 이야기, 하치 이야기 이런 거 아세요? 주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망구석이 되었다는 개의 이야기, 이런 것들. 하얀 마음 뱉고는 집을 찾아서 이렇게 엄마 차 산만리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개가 상당히 대단하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흰 개는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지금 들어봐요. 아니 그냥 우리 문화에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예요. 있던 이야기인데 흰 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흰색이 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건 약간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흰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은 개, 누런 개, 그다음에 바둑이, 이런 식으로 개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흰 개, 뭐 이렇게.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칼라로 봤을 때 흰색을 가장 길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백호, 백호가 호랑이 중에 대장. 백사. 흰 사슴, 뭐 이런 것들이 영물이다. 이렇게 다 흰이잖아, 흰. 그게 길하다고 하는 거예요. 길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개 중에서 개가 레벨이 최고로 높은 거예요. 물론 뭐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검은 개나 무슨 뭐 그건. 그렇지 않아요? 흰색이라고 뭐. 그러면 노인이 더 길한가? 길에서 좋겠다, 길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흰 거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관점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거래서 그래요. 태양, 빛 이런 걸 상징해서 백색에 대한 숭배 문화가 있고 그게 우리가 백의민족,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밝은 민족, 그래서 박달나무, 태백, 이런 것들이 다 밝음에 대한 숭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흰 거를 더 길하게 보는, 더 위로 보는 문화가 있고 개 중에서는 그러니까 흰 개가 가장 위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가장 접점이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개입이 좁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는 하시면 되고. 아무튼 우리는 영물로 보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개를 동아시아에서 먹은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문화고. 그 다음에 그거는 황제들도 먹던 음식이고. 그래서 여시, 춘추, 시비 같은 데 보면 황제의 계절 음식 중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글자를 보면 개한테는 가장 섬뜩한 게 이제 그릇기자죠. 그릇기자. 이게 개견자입니다. 개를 사람들이 뜯어먹고 있는. 이게 입이잖아요. 입. 사람들이 뜯어먹는 그런 형태. 그래서 개를 먹은 문화는 동아시아에서는 오래된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개를 먹으면 어떻게 개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물권의 문제도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잘못하더라도 개값 물어낸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개라도 이렇게 좁히다가 찍혀가지고 신권스러 가면 절단이 나죠.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개를 먹는 문화는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계속 내려오던 전통이었고. 그래서 그걸 가축 개념으로 봤었지. 지금처럼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 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물을 어디까지 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회 윤리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반려동물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래? 왜? 개나 고양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벌레 키우는 애들도 있고요. 뱀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해 줄까요? 어디까지 범주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만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키우는 사람들은? 물고기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할래? 생선 먹지 맙시다. 그런 쪽에 또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관상용 물고기하고 키우는 물고기하고 우리가 먹는 물고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개를 먹는 사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가축으로서의 개가 있고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으로서의 개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개는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도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회문화, 문화 배경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달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전염병으로. 그게 패스트입니다. 흑사병. 흑사병. 정확하게 말하면 몽고 때문에 시작되는 병이거든요. 몽고가 초원에서 살다가 동유럽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쥐베록을 옮겨가서 쥐 갈기는 덴 걸 잡고 가서 따라갔겠지. 쥐들도 쫄래쫄래 하면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따라간 거지. 짐 속에서 자다가 크루즈 여행을 한 거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그러다가 병 옮겨서 절단이 나는 거거든요. 유럽에 몇 프로가 죽었다. 몇 십 프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절단이 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렇게 그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고양이를 악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도 검은 고양이 이런 좀 약간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죽이는 마녀사냥할 때 고양이를 죽이는 문화들이 있어요. 고양이도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녀사냥도 여자도 많이 죽. 그 여자들 죽은 얘기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여성 문제, 불교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고양이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무방비로 뚫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바꾼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두 번 큰 사건이 벌어지죠. 이거 말고 또 남미가 무너질 때 남미가 무너질 때도 세균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때 유럽 사람들이 세균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가려고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미 쪽에는 그런 균이 없었기 때문에 내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화력적 우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은 총을 썼고 이쪽은 활을 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숫자가 많으면 이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쪽수로 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코르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불과 몇 천명도 될까 말까 한 군데에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균 감염이 돼서 다 해롱해롱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균이 움직이는 세균이 인류 사회에서 큰 변화들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문제. 그다음에 고양이. 고양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다 시대마다 달라요.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사실 고양이를 좀 우월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힌두교에서는 쥐를 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원도 있어요. 있다는 거지. 보편적이라는 건 아니고 쥐를 또 이렇게 보는 별론 문화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정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쥐래도 되게 웃기잖아요. 햄스터나 다람쥐는 예쁜데요. 시궁쥐 있었거든요. 꼬리 이렇게 기네 이렇게. 이게 시궁창에서 말하면 나왔을 것 같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과제로 꼬리를 잘라갔던 그 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똑같은 쥐래도 우리가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문제들이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재단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개 인식이 뭐냐면 개 인식이 뭐냐면 더운 지역 개예요. 개가 더울 때 이렇게 혀빼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개발에 땀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발에 땀난다. 개 키우면 더울 때 발을 만져보세요. 실제 땀이 나요. 개는 몸에 땀샘이 없고 땀샘이 있는 데가 발바닥 네 개 다 발이니까 손바닥은 없다고 치고 그냥 발바닥하고 열을 빼야 되잖아요. 열이 차면 사람이 모든 동물은 열이 차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는 방법이 입하고 입하고 그다음에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빼는 데 있어서는 이쪽이 효과적이겠지. 혀를 늘어뜨리고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 차면 다 다운돼요. 그러니까 늘상 퍼져 있는 거 그래서 복날 개라고 하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퍼져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사실 신문이나 이런 데 연재할 때도 개는 참 억울하다. 복날 개는 그게 글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 복이 어떤 식 복이냐면 한자를 보면 이게 개가 들어가요. 사랑과 개 이게 복이에요. 이거 엎드릴 복자예요. 엎디요. 하필 복이라고 하는 게 복날 산복이라고 하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그게 더운 기운의 찬기가 눌려있다라는 뜻이에요. 복 그게 덮여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복종되어 있다. 그런데 하필 저 글자를 쓰는 바람에 개를 사람이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글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글자가 그래서 개를 복날에 먹는 거는 사실 글자가 만든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글자에서 생긴 착각. 그래서 개는 개 먹는 건 글자 문화고 그다음에 닭 먹는 거는 삼계탕 먹는 거는 그거는 기운의 상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뜻이거든요. 뜨거운 걸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양기로서 양기를 쳐낸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 먹는 문화하고 닭 먹는 문화 복날에 그건 두 가지는 사실 완전히 달라요. 아무튼 인도 같은 경우는 계속 덥잖아요. 계속 복날이에요. 개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인 거야. 우리는 추운 쪽이기 때문에 추운 쪽 개들이 영리합니다. 더운 쪽 개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퍼져만 있어야 되잖아. 그걸 언제부터 퍼졌겠어요? 대대손손 조상 때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조상 때부터 걔네는 복날만 있었던 거야.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퍼져만 있으니까 애들이 뛰고 경쟁하고 빠릇빠릇해야 머리가 돌아갈 건데 계속 퍼져서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대대손손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지능이 어떻게 되겠나. 지능이 뚝 떨어져. 그래서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개들은 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백구 같은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천진합니다. 이게 청정적 뇌청정적 굉장히 천진합니다.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들이나 이런 사람들 동남아 가면 걔 만지지 마라. 걔가 또 더러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걔한테 피부병도 많고 털이 있고 더운데 그게 뭐 어련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실제로 부처님께서 비웃을 때 뭐가 있냐면 사자에게는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진 사람을 물고 개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돌을 원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반피지. 이걸 이렇게 선생님이 조류네한테 분필을 던졌는데 그 분필이 이게 쉬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는가 봐.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는가 봐. 개 비유는 인도에서는 적실한 거고 단 사자를 개의 대칭점으로 놓은 거예요. 사자는 똑똑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던졌을 일은 없을 거고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놓은 거예요. 실제로 육장에 보면 개를 먹지 말라는 거는 조항이 정확하게 있어. 정확하게 있어. 개를 먹는 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개가 너무 떨어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건 혐오식품이었던 거야. 저런 것까지 먹어? 라고 할 정도의 사회적 인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감염주술 얘기. 감염주술은 뭐냐면 좋은 걸 먹으면 그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온다. 나쁜 걸 먹으면 그 나쁜 에너지가 나에게 온다. 육식 문화에서도 감염주술이에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 그게 그냥 먹었을 때 제대로 죽었겠냐라고 하는 사고가 있는 거지. 그럼 죽는데 공포스럽지 않겠냐. 죽임을 당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고기는 신선한 걸 먹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왜냐하면 신선한 거는 바로 도축한 후에는 시체가 강경증이 있어요. 시체가 굳는다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돼. 생선은 달라. 생선은 바로 회를 뜨지만 고기는 바로 잡아서 못 먹어요. 그래서 약간 묵힌다고. 그래서 그 어떤 상염체 생각들 좀 안 좋은 생각들 그것도 사람에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육류에 대해서 금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염주술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으면 나도 좋게 된다. 나쁜 것을 먹으면 나도 나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개 같은 거는 상종할 게 못 된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야, 개를 먹냐? 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촉발되는 문제는 뭐였냐면 개가 따라다니는 문제. 나름 뭔가 개도 짜증이 났었는가 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개고기에 대한 금지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 때문이다. 우리는 영물 비슷해서 개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인식이 존재하는 거라면 인도에서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너무 미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많이 상태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야, 그런 것까지 먹냐?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이고 그걸 먹는 집단이라면 그 집단은 존중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 대한 문제가 촉발된다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개를 건드려 보는데 그래서 나 티베트에서 개 건드렸다 물릴 뻔 했어요. 이게 물더라고 그래서 쟤네는 좀 추워서 저런가 이렇게 약간 괄괄하던데 성격이 그래서 개고기 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